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tới 일단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너무 시원 섭섭한 거 일단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금 매우 떨린 상태여서 지금 너무 떨려서 바로 한계 못 먹었거든요 자 건너지도 못 ett 저는 어떡하십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은 벌써 날짜가 빨리 상승시 지나갔다는 게 느끼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쇼케이스만큼 불태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안녕? 무슨 일이야? 응? 그렇구나. 나는 쇼케이스 준비를 하고 있어. 민지! 너는 뭘 하고 있니? 왜 반말이야? 왜 반말이야? 여자친구야. 왜 반말이야?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야, 너도 반말하는 거야?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야, 여러분이 프로몰전을 진행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날이 돼서 쇼케이스를 하는 날이 왔네요. 진짜 처음에 할 때 너무 많이 긴장되고 또 일본어도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 와서 말해보다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귀여워해주시고 저희 보러 많이 와주시고 택사님도 진짜 많이 와주시고 복지연도 응원도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많이 받았고 받았다. 미리 못한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첫 쇼케이스에 진짜 완전 잘하고 싶다. 마이팅 고처럼 고맙시다. 자 다치지 말고 잘하고 싶다. 둘, 셋! 마이팅! 마이팅! 고! 마이팅! 나의 으aph의łbym én호우 공천제 공천제 지민 파이팅 응원 왜냐하면 가야됐라 진짜 이제 기다려 왔던 꿈을 이룰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로 YT는 무지개이다. 무지개이다? 저희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색깔도 있고 밝은 색깔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YT는 모든 색깔을 소화할 수 있는 무지개 같은 팀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 Q Q Q.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무나 markets...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끝났습니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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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일본에서 10일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말도 안 돼 벌써 끝나다니 이 정도면 돼요 오늘 말도 안 돼 벌써 끝나다니 일본어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안 돼요 지금 너무 지금 심정이 끝났어요 아 이거 뺄거야 끝났어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민한 거는 저항이지 근데 저희 팬분들 맞죠? 아니면 느끼지가 않아요 아니면은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태빈 형보다 저거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저희가 마이틴이니아 처음 공식석상에 나간 지 딱 1년째 되는 7월 26일? 오늘 7월 26일이요? 우리 데뷔한 지 1년 됐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공식석상으로 마이틴이니아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아 이름 진짜로? 와 소름 돋았다 그게 딱 1년이 됐다고 합니다 뭘 써? 네 진짜 너무 좀 깨져야 하나 너무 좀 깨져야 하나 오늘 공식석상 10번 말하기 민준이 시작 공식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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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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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식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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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석석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곧 나타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만나요. 곧 봐요. 다시 인사할까요? 다 같이 카메라로 나오세요. 한국어로 나오세요? 오랜만에 한국어로. 네 그럼 지금까지 맥주영의 예절 마이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I love you. See you. 네 방금 저희가 쇼케이스를 끝내고 왔는데 정말 진짜 열흘 동안 굉장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아날들을 보낸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끝나가니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가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또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랑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이틴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7일간의 일본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 진짜 저희 멋있게 잘 해낸 것 같아서 저희 마이틴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아 오늘 끝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막 하.. 여러분 저희가 꼭 진짜 다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일본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저희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계실 팬 여러분들도 저희가 곧 돌아갈 거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맥주영의 예절 마이틴 이스현빈이었습니다. 안녕. 네 저희가 드디어 10일간의 프로모션이 끝났습니다. 걱정 반 기대반으로 온 일본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계속 프로모션을 할 때마다 늘어나는 팬분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놀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쇼케이스 날에 정말 천여명이 넘는 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